원주시 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권익보호와 원주권 항소심법원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창목 후보와 송기원 의원, 원주시청 노조는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권 법제화와 원주시의 항소심법원의 설치, 친환경 선거 공보물 제작 등 5가지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춘천과 강릉에는 있지만 원주에는 없는 항소심법원 설치에 초당적인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원주 후보들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강요 금지를 비롯한 공직 실천 협약을 맺었습니다.